빠르게 걸음을 시작할게요. 좌우 사선 앞에서 탭하며 한 팔씩 반대쪽 어깨 터치할게요. 팔과 다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팔과 다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팔과 다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돌려볼게요. 다리 크게 돌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크게 돌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이동하며 상체 숙여 발 터치해볼게요. 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이동하며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숙인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탭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멀리 보내 탭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중심 이동하며 상체 트윈스트하고 무릎가 좋으며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다리 뒤로 뻗으며 상체 멀리 트위스트 해주세요. 다리 뒤로 뻗으면 상체 멀리 트위스트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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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걸으면 다음 동작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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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면 다음 영상은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방법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넓게 열고 좌우로 사이드런지하며 상체 축여 발 터치해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발 터치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을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숨씩 무릎 터치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무릎 넘게 덧붙여서 20 continue 펑크하게 펑크하게 하저 에어컨을 분들의 모태까지만 더 많이 있어야 해요. 방패 동작을 펑크하게 더 펑크하게 펑크하게 정리해 discrimination. 스쿼트하고 옆으로 킥차 볼게요. 킥차 할 때 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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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걸으면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와이드 스쿼트 하면 팔 열었다가 올라오면 팔 위로 앞으로 모아볼게요. 와이드 스쿼트 깊게 내려가며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보세요. 킥차 할 때 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고 킥차 볼게요. 저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고 킥차 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고 킥차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버티수로 등을 손으로 밀고 다르고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발을 크게 움직여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복부 힘주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가볍게 움직이만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면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